스틴팜 보일러를 진열해 봤는데요 요거 그게 뭐예요 사장님? 온도계 온도계라고? 아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치 여기서 이제 조정해가지고 70이나 70도는 70도 80도는 80도 뭐 그 이하 온도계고 그 다음 물을 어떻게 버려? 다 쓰고 난 다음에 빨리 다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써야 돼 그 물을 왜 계속 써야 되지? 어? 버릴 필요가 없잖아 버릴 필요가 없는데 이게 저기이라 저거 특별한 물이 여기 안 올게 하는 뭐가 들어있어? 아 저기이라 이거 뭐고? 만약 이 물을 둘러 엎었다 그러면 새로운 물을 넣고 뭘 넣어야 되잖아 어 이게 저거 뭐라카노? 냉각수 네 그렇지 근데 이제 다 둘러 엎으면 냉각수를 팔아요 어디? 응 이게 전용이라 아 그 냉각수 사는 데가 또 있겠지? 아 스텝밤 전용에 써야 돼 얘네가 또 있는 거야 냉각수 아 이제 있잖아 내가 한 번 빠왔잖아 여기 봄 있네 이거 뭐 냉각수 어디 어디? 이게 있잖아 아 이걸 판매한다고? 이게 2만원이래 이거 한 통에 아 그래 좋아 좋아 아 이게 또 케이스네요 이게 얘 케이스맞어? 아 스템 스템팟 아 이렇게 돼 이게 세트네 여러분 그렇지 이게 다 이게 다 저깁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매트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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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